자유주의의 타락 우리 이름으로 자본주의와 자유는 영어로 capitalism and freedom으로 시카고대학교 출판부에서 1962년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재판이 나왔고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자유주의의 용어에 대한 혼란 부분을 아주 잘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설을 조금 더 하면 현재 미국에서 리볼리즘, 자유주의는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지적한 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영국의 전통적인 자유주의, 클래시컬 리볼리즘과는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정부, 높은 세금, 평등과 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옹호하고 나아가서 낙태의 전면적 허욕, 가족제도의 다양성을 추구, 사형제도의 폐지 등을 추구하는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자유주의라는 언어의 타락 혹은 오염 혹은 변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 자유주의와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분명히 다르고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보수주의, 컨서버티즘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부분을 서문에서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올바르고 합당한 명칭은 자유주의, 리볼리즘은 불행히도 민간기업체제의 적들은 자유주의라는 상표를 전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미국에선 자유주의라는 말이 19세기나 오늘날 유럽 대륙 대부분에서와는 아주 다른 의미를 띄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식 자유주의와 영국의 고전적 자유는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이다. 미국식 자유주의는 오히려 큰 정부 그리고 또 높은 세금, 낙태, 찬성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걸쳐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어 온 지적운동은 자유가 궁극적인 목표이고 개인은 사회를 이루는 궁극적 실체임을 강조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저의 해설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유가 궁극적인 목표이고 개인은 사회를 이루는 궁극적인 실체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입니다. 다시 프리드만 교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는 대내적으로는 경제 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개인의 역할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방임을 지지했으며 레제페어라고 하죠.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을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의제 정부 및 의회저도의 발전과 자유적 국가권력의 축소 및 개인이 누리는 심리적 자유의 보호를 지지했다. 18세기 말부터 특히 미국에서는 1930년 이후 대공황 이후입니다. 자유주의라는 말은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 매우 다른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비치게 되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대공황을 전후해서 미국에서는 완전히 자유주의가 유럽과는 원래와는 다른 의미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대책보다 1차적으로 국가에 주저없이 의지하려는 태도를 연상시키게 된 것이다. 자유 대신에 복지와 평등이 자유주의를 나타내는 표가 되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현재의 미국의 민주당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럽과 미국의 자유주의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의 확산이야말로 복지와 평등을 진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고 보았다면 20세기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복지와 평등이 자유의 전제조건이거나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 자유주의자들은 복지와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고전적 자유주의가 맞서 싸웠던 국가개인 및 가부장적 온정주의 정책들의 부활을 선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시곗바늘을 17세기식 중상주의로 되돌리면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을 걸핏하면 반동으로 매도하고 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유 그 자체를 궁극적 목표로 놓고 그 다음에 개인을 궁극적인 사회의 실체적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대공황을 전유해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복지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깊숙이 개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자들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자유주의를 변제시켜버린 겁니다. 다시 밀턴 프리더만 교수의 글입니다. 자유주의 말뜻에 일어난 변화는 정치 문제에서보다 경제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세기 자유주의자도 19세기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의해제도 대의제, 민권 등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정치 문제에서도 주목말만한 차이가 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의 침해를 몹시 경계했고 따라서 공과 살을 막론하고 권력의 집중을 두려워했으며 정치 권력의 분산을 옹호했다. 그러나 20세기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적극적 행동을 옹호하고 권력이 표면상으로나마 유권자들의 통제들은 정부의 손악에 있는 한 권력의 선한 의지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옳은 결과를 정부가 낳을 것이란 확신을 품고 있었어 중앙집권화된 정부의 호의적이다. 20세기 자유주의자들은 무슨 핑계를 들이대서라도 시정부 대신 주정부가, 주정부 대신 연방정부가, 그리고 중앙정부 대신 국제기구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타락했기 때문에 전에는 자유주의로 분류되었을 입장들이 이제는 종종 미국에서는 보수주의라는 딱지가 붙곤 한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면 밀턴 프리더만 교수는 영국의 18세기,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 오리지널 자유주의를 1930년 이후에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을 20세기 자유주의자들에다 이렇게 분류했네. 20세기 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관계없이 오히려 정부를 키우고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적 자유에 대신해 집단적 자유를 선택하고 집단적 선택을 더 옹호하고 높은 세급을 옹호하고 낙대를 찬성하고 정부 개입을 찬성하고 정부의 큰 권력을 몰아주는 것을 찬성하고 이런 부분을 바로 20세기 자유주의자, 미국식 자유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밀턴 프리더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문제의 근본을 캐낸다는 언어원학적인 의미에 있었으나 사회제도의 전면적 변화를 옹호하는 정치적 의미에 있었으나 19세기의 자유주의자는 근본주의자였다. 오늘날 그들의 후회들 역시 마찬가지임은 두말랄라이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신대하게 침해하던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지만 자유를 촉진한 국가 개입이라면 당연히 유지하고자 한다. 더구나 실제로 보수주의라는 용어는 너무나 차이가 큰 입장들과 서로 양립 앞선 입장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불가분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이것을 영어로 리버테리안 컨서브티즘, 기족주의적 보수주의, 아리스토클레틱 컨서브티즘 같은 복합형 신조어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자유를 파괴하는 조치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자유주의라는 말을 넘겨주기 싫기 때문이기도 하고 달리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는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그 본래의 의미대로 자유인에게 의미는 신조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어쨌든 정부 크기가 커지고 정부 개입이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 개인적 경제적 자유나 개인적 정치적 자유는 축소되고 그 자리를 사회적 어떤 의사결정, 집단적 의사결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쇠락하거나 쇠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음련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유주의, 20세기 자유주의 물결이 미국에서도 치고 한국에서 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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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